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입하시는 시점에 따라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미니 마사지건 제품이에요.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 크기도 작아 휴대성도 좋아요. 직장인들 근육 자주 뭉치곤 하잖아요. 어깨나 목 등, 허리, 종아리까지 모두 가능해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좋은 사이즈고요. 마사지건은 크기에 따라 힘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여성분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화사한 컬러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은근히 핑크 제품이 땡기긴 하네요. 손이 자주 가는 곳에 놓고 수시로 뭉친 근육 풀어보세요. 은근히 주변에서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군요. 왜 그렇게 가지고 다닐까 싶었는데 한번 사용해보니까요. 은근히 중독성 있는 제품입니다. 수시거나 뻐근할 때 꾸준히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 상품, 큐브 형태의 멀티탭 제품인데요. 벽면 콘센트에 부착해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디자인 제품이에요. 총 3개의 AC 콘센트, 3개의 USB-A 포트, 1개의 USB-C 포트 제공해요. AC 콘센트는 좌우와 상단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AC 콘센트 머리로 인한 콘센트 충돌 일어나지 않아 좋아요. 전원 차단 버튼도 채용하고 있고요. 가격 대비 소켓 활용성이 7개나 돼서 뛰어나요. 벽면 콘센트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긴 하나 봐요. 판매량 좋고 가격까지 좋아 인기 많은 큐브 멀티탭입니다. 멀티탭 형태가 아닌 간단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활용성 괜찮은 제품입니다. 세 번째 상품, 하나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저렴한 제품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무선으로 HDMI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HDMI 송수신기입니다. HDMI는 모니터나 노트북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데요. 매번 TV나 노트북에 주얼 모니터 또는 확장 모니터 이용할 때 HDMI 케이블을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했다면요. 해당 제품은 무선 제품으로 노트북과 TV에 각각 무선 HDMI 수신기를 연결하세요. 간단하게 무선으로 화면을 전송해 줍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해주고요. 최대 FHD 60Hz까지 비디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해당 제품은 송신기 한 대로 최대 4대의 수신기를 인식하고요. 한 번에 여러 기기에 동시 출력을 원하는 분들에겐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통 단일 연결만 지원하는 제품과 달리 최대 4대 동시 출력 지원에 가성비가 뛰어나고 활용비가 좋은 무선 HDMI 송수신기네요. 네 번째 상품, 터치패드가 탑재된 유무선 2.4G 무선 키보드인데요. 이런 제품이 필요한 환경은 다양하게 많아요. 특히 안드로이드 TV를 이용하는 분들은 보통 리모컨으로만 조작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웹검색이나 방향키 조작이 리모컨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한데요. 터치패드 일체형 제품이기 때문에 조작성이 한층 더 높아졌어요. 리모컨으로 이동키 조작보다 터치패드로 조작하면 좀 더 정확하죠. 거기에 훨씬 직관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환경 모두 지원하고요.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지원해 은은한 조명 연출도 좋습니다. 멀리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야 하는 분이나 안드로이드 TV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자동차 360도 어라운드 뷰 제품입니다. 어라운드 뷰의 경우 풀옵션 차량과 고가의 차량에서만 탑재된 기능입니다. 저렴한 가격대에 비슷한 품질로 이용할 수 있는 DIY 구성 상품입니다. 3D 리얼뷰 모델 제품으로 24대고, 16대고 화면 비율로 각기 다른 구성 정보를 제공하고요. 편리한 주차를 위해 어라운드 뷰 화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4개의 카메라는 각각의 녹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3D와 2D 선택하여 볼 수 있고, 무선 노블 리모컨을 제공하네요. 카메라는 개당 1080p 해상도를 갖추고 있으며 GC-053 센서 탑재했네요. 한국어 지원 가능하며 트랙박스로 정확한 어라운드 뷰 잡을 수 있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저렴한 가격에 어라운드 뷰 이용해보세요. 여섯 번째 상품. 데스크탑 집안에서 한번 옮길람은 인터넷 때문에 고민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데스크탑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USB 타입의 무설랭 카드는 속도 면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어요. 무설랭 카드 칩셋은 무조건 인텔 AX10 칩셋을 구입해야 합니다. 미디어텍과 같은 저가형 칩셋은 구입 추천을 하지 않아요. 소개하는 제품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인텔 AX10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블루투스 5.3은 덤으로 서비스로 함께 제공합니다. 데스크탑 대부분이 블루투스가 없는데요. 이 제품 하나면 빠른 무선 인터넷도 가능하고 블루투스 5.3도 쓸 수 있습니다. 상품 한번 더 확인하세요. 미디어텍 들어가 있는 제품이 미끼 상품으로 끼어 있습니다. 미디어텍 제품만 피해서 3개 상품 중 어떤 것을 사도 괜찮습니다. 일곱 번째 상품, 데스크탑 폭탄 전원 스위치 제품입니다. 꽤나 저렴하게 오일 배송으로 등장을 한 제품입니다. 전원 버튼엔 커버를 채용해 마치 미사일 발사 버튼을 연상케 하고요. 실제 미사일 발사 형태를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고양이가 누를 수 있는 걸 예방 차원의 만든 버튼 커버라고 합니다. 배터리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데스크탑 연결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CR2032, CR2477, CR2025 사용합니다. 컴퓨터 본체를 멀리 두고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책상 위에서 간단하게 PC 전원 켤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입니다. 매번 전원 버튼 누르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게 불편했는데요. 써보니 확실히 편리한 제품입니다. 동일 디자인으로 가장 저렴하며 오일 배송 상품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샤오미 토우뉴 자동 센서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구입하려니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추가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 상품으로 찾는 자동 센서 쓰레기통입니다. 11리터, 14리터, 16리터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용량별 선택의 폭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센서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는 제품인데요. 일부 제품의 경우 뚜껑이 박력있게 열리다 보니 본체가 흔들리고 움직이는데요. 그에 반해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뚜껑이 열려 사용하기 한결 좋습니다. 듀얼 모드인 적외선 감지 모드, 스마트 터치 모드로 작동하고요. 최대 30cm 떨어진 상태에서도 인식될 만큼 적외선 센서 인식률이 좋습니다. 뚜껑이 열렸을 때 LED 라이트가 들어오고 쓰레기통 안쪽에는 롤봉투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롤봉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 기회에 한번 써보세요. 생활방수도 지원합니다. 충전 방식, AA 배터리 방식으로 선택 구입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상품, 지금부턴 Q10 상품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엔 없는 단독 상품 위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한 가격이 훨씬 저렴한 상품으로만 구성하였습니다. 키보드 마우스패드 일체형 많이 이용하시죠. 겨울철 손이 시렵거나 할 때가 많은데요. 온열 데스크 패드 통해 겨울에도 따뜻하게 사용해보세요. 3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터치 버튼을 통해 제어 가능합니다. 원터치 작동으로 10초 만에 가열이 이루어집니다. 데스크 패드 모든 면적에 동일하게 발열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1시간에 한 번씩 전원 부분의 라이트를 통해서요. 10초 스트레칭 알람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39도에서 49도까지 3단계 발열 조절 제공하고요. 자동 4시간 타이머 작동해 4시간 후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수와 누전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을 엎질러도 수건으로 닦아주기만 하세요. 가성비 활용성 좋은 온열 데스크 패드입니다. 열 번째 상품, 손난로 보조배터리로 유명한 지수 제품입니다. 5400mm 제품부터 9000mm, 13500mm 제품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 좋아, 인기 높은 손난로 제품인데요. 이번에 신제품으로 우주선 모양의 손난로도 새롭게 등장했네요. 용량에 따라 최대 13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외관 소재가 캐시미어 제품과 무드 등 지원 제품도 있네요. 360도 전체 발열이 이루어지기에 활용성 좋고요. 현재 손난로 온도 LCD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3단 온도 조절 가능해 40도, 50도, 60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보조배터리로 사용하세요. 추울 때만 손난로 모드로 사용하면서 활용성 높여보세요. 가성비 좋고 한계 가지고 있는데 겨울철 은근히 활용 좋은 제품입니다. 열한 번째 상품, QCY 이어폰만큼 인기가 높은 QCY GTS 스마트워치 2세대입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잘 알려진 스마트워치인데요. 올해 출시한 2세대의 모델로 1세대에 비해 화면도 커졌고요. 배터리 용량도 한층 더 좋아진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구매 시 액정 보호 필름 제공하고 두 대 구매 시 가격 더 저렴합니다. 1.85인치 디스플레이 12mm 두께 18.3g 무게를 보여주고요. 음악, 블루투스 통화, 신체 모니터링 모두 가능합니다. 심박수, 수면, 산소포화도 생리주기 확인은 물론이고요. 100개 이상의 피트니스 모드 활용도 가능합니다. 100개 이상의 다양한 워치 페이스 제공하고 있고요. 배터리 최대 14일 사용 가능합니다. IPX8 등급이 방수를 갖추고 있으며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기능과 스펙, 가성비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브랜드 없는 저가형 스마트워치보단 월등이 좋습니다. QCY GTS 스마트워치 2 2세대 제품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QCY GTS 스마트워치 2 2세대 제품입니다.